출동 준비 완료! 오늘 가게 된 곳은 트위스트에 위치한 아름다운 무시치를 해봐요!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몬스터쇼가 열리는 곳이죠! 안녕하세요 몬스터쇼 팬 여러분! 홀든 주먹 부스터 장착! 다들 여기 좀 보세요! 하늘을 나는 몬스터트럭 망보입니다! 빨리 망보! 더 빨리! 어떡하지 홍기! 이러다가 망보도 다른 편도 전부 다 망가지겠어! 이런! 골드뽀이였어!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EBS에서 만나요! 여기! 여기 구독 버튼 눌러져!